매일말씀묵상 여호수와 1장 이사야 61장 10편 120에서 22편 마태복음 9장의 말씀 그 가운데서 이사야 61장 11절의 말씀입니다.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득게 함같이 주여와께서 공유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. 특별히 이사야 61장 이사를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유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생명을 일으키시겠다.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므로 어둠 또 생명이 없던 하나님의 영이 없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던 그러한 세상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드러내기를 시작하셨다.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크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크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생명이 없던 그 땅에 이제 싹이 도나나는 생명이 자라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. 오늘 우리들이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알기를 기뻐하며 그와 함께 교제를 그를 나의 생명이라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에는 분명히 생명의 잉태가 생명의 성장이 보여지고 경험이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.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좌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일지라도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생명이 있고 그 이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간절히 그 이름을 겸손히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. 부디 함께 예수 크리스도 그 안에 있고 그를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갖게 하시고 움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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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